지금 현재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이 한 얘기 중에 이 감찰 활동 영역의 드루킹 특검의 예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협이 이걸 추천했지 않습니까? 3명, 5명 추천을 하는데 이 추천 인사들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시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큰일인데요, 이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론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인데 특검에 대해서도 예상자들 감찰을 했다 이거는 독재 정권 이상의 아주 악질 정권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군사독재 아니면 어떤 독재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허위범 특검이 지금 특검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지금 재판까지 허위범 특검이 직접 나와서 추정해서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그 당시 특검팀의 수사관들, 검사들 이런 특검보 두 명의 경우에는 지금 다 그냥 본업으로 변호사로 되돌아가고 사실상 이 허위범 특검 그러니까 김경수 게이트 특검들은요 동력을 많이 잃었어요 인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허위범 특검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검찰 측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까지 지금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특검 활동하는 것을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영예롭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피하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드루킹 특검 예상자들 특검의 예상자들을 지시에 의해서 감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허위범 특검 외에 허위범 특검도 했겠죠 후보로 지명됐던 하마평에 올랐던 특검 대상자들 예상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각 개인의 신상 등등 감찰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인걸 반장 특검 반장이 윗선의 짓이다라고 하면서 지시를 한 건데 윗선이 누구냐는 거예요 조국이에요? 문재인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윗선이 분명한 것은 임종석이에요 조국까지는 무조건 가고 임종석까지도 무조건 간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도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완전히 깜빡 갈 것 같은데 이거 뭐 다 깜빡 가야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다면 무조건 깜빡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 악질적인 건 말이죠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판 조사를 수집시켰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에요 맞아요 이야 이거 뭐 굉장히 악질적인 반민주적이고 이건 독재적이고 무슨 말을 갖다 붙여야 되지?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권력 비리 권력형 비리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딱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특감반전 이인걸이라는 분은 실직 구조상 보면 사실상 말단이에요 그 위에 반부패비서관실이 있고요 더 위에 조국민정수석실이 있고요 그 더 위에 비서실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것 더 예민했던 것 참여정부 시절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이거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 10여 명이라는 것은 변협에서 변호사협회에서 특검 인사로다가 추천하는 3명에서 5명 외에 또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견주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변호사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호해적이고 우호적인 변호사가 누굴까 이 사람이 특검을 맡아서 한다면 별 이상 없이 김경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주판을 계산기를 돌렸던 겁니다 이것이 폭로된 거예요 나중에 국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미리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율을 하죠 개인적인 사찰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진짜 악질적인 행위죠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위입니까 반민족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하고 말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인사추천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 이 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도 왜 김경수가 나를 배신했냐고 하면서 나중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론조작하다가 서로 싸워서 추미애가 고소한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여론조작 드루킹 경공모 범죄조직은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타깃이 가요 지금 두 건이나 나왔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경공모라는 것은 이 조직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안다 보고 했다라고 하는 김경수의 말이 있었다라고 경공모 회원들이 재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문재인에게 뭘 보고했다 김경수를 통해서 이런 얘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이가 제작한 경제보고서 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재인한테까지도 갔다 김경수는 물론 전달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흘러들여야 하는 예를 들어서 파주 신도시가 생기고 이런 모양을 보면 그 드루킹이 만들었던 경제보고서가 우연의 일치지만 지금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돼서 삼성, 대비업들 어떻게 M&A 하겠다 다 맞고 말이죠 철도도 맞고 말이죠 도로 철도, 개성공단 확장 다 맞죠 힘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론조작은 관심 없었다 댓글에 대한 선풀 달기 운동이었다 아주 뭐 지금 김태우 수사관 얘기 등등 포함해서 청와대는요 의혹 제기하면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우리한테는 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국립수사과학연구소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 피 뽑아서 다 거기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DNA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항구석바스한테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궁색한 변명이죠 쓰레기 DNA가 나오는 거 아니야? 변명할 게 없으니까 거짓말 DNA 거짓말 유전자가 나오겠죠 선천적 거짓말 증후군 그런 바이러스 균이 그런 거짓말 바이러스 균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 잘하는 것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거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서부터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그 여러분들 하드보드인가요? 거기다 적어 갖고 오셨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거짓말 그리고 정계 은퇴 거짓말 몇 번 한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별명이 문구라였어요 그렇죠 문구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신현수하고 저하고 장진호 대표하고 그때 대선 후보들 KBS, SBS, JTBC에서 할 때 우리 응원 갔었잖아요 네 응원 갔었죠 후보들 입장할 때 그래서 저희가 문구라 들어갈 때 문구라라고 막 그런데 그건 또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문구라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상도 있어요 문구라! 문구라!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문뽕, 문구라 이거 있는데 네, 문뽕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 삼지 않았죠 다 같이 갔죠 왜냐하면 구라 맞으니까, 문구라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그 당시 한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문구라, 문뽕 이거 다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한테 과하다 뭐하다 뭐 얘기들 하고 그 촛불혁명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촛불혁명 자체가 촛불구라예요 촛불구라,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의 DNA는 거짓말 DNA다 계속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희한한 게 청와대라는 그 직구석만 들어가면 다 그 DNA가 없나 봐요 다 거짓말해요 홍영찬이 봐요 이 사람 원래 거짓말쟁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거짓말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한 명의 일탈 행위다 더 나아가서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가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심지어 임종석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빨리 어떻게 이 사람 입을 막으려고요 그런데 검찰이 입 막기도 전에 김태호 수사관이 입심이 좋아요 연일 터뜨려요 연일 터뜨려 다 폭로하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김태호 수사관이 터트릴 가지고 있던 감찰 내용을 보니까요 A4 용지로 수천 장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사람들이 좌파 정권 그리고 그 범죄 조직들을 보면 다 A4 용지로 따지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A4 용지 들고 외국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A4 용지로 63빌딩 하나만큼을 언론 조작, 여론 조작, 대국민 사격을 벌였다는데 이번에는 김태호 수사관은 말이죠 A4 용지로 수천 장 분량의 감찰 활동을 지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키기도 많이 시킨 거예요 뭘 그렇게 뒤집게 있고 뭘 그렇게 캐물을 게 있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남의 조사 다니기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궁금하게 많아요 민간인 특징이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말을 못 해요 왜 말을 못 하냐면 놀라운 보고가 또 나와요 드루킹 특검 예상되는 변호사들에 대한 신상 털기, 감찰 활동 지시받았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감찰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태우를요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하게 되죠 뭐 경찰청에 가서 갑질했네 뭐였네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골프 등 향응받았다 이런 식으로 장관들한테 그런 루머가 그러니까 그러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딱 들어올 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김태우에 대해서 그랬겠죠 그 말단 주제에 직책이 감찰반에 있다는 이유로 얘 너무 건방져 뭐 이런 얘기가 돌았을 거예요 청와대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도 맞아 우리 장관들도 과기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도 흔히 말하는 조국란이나 임종선 라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다 보다 김태우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이런 얘기가 같겠죠 감찰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하루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김태우를 그 2인걸 특감반장이 부릅니다 불러서 너 내가 보는 데서 텔레그램 다 지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텔레그램에 들어있던 문자로 지시받은 내용 숫자를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는 A4용주로 수천장이랍니다 그것을 내가 보는 데서 지우라고 그럴 때 김태우는 단순 그냥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떠한 게 있어서 그걸 문제 삼거나 외부로 노출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문제될까 봐 단순하게 지우라서 지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하여 흔적을 엎질려고 지우라고 했구나라고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또 핵심적인 폭로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들 텔레그램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카카오톡이나 카톡이나 또는 문자메시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나중에 복원이 가능해요 복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은 대한민국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 방식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이 보안 단계가 보안 단계가 카톡이나 문자보다 훨씬 상위 단계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은 일정 기간 이틀 후에 자동으로 지워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자동으로 소멸되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텔레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은 보통 범죄나 테러 조직들이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 경공 모두 텔레그램을 사용했죠 텔레그램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들이 많이 쓰는 것을 청와대의 특감반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떳떳하질 못한 거예요 정상적인... 금정수화는 그 자료를 또 갖고 있다고 합니까? 지웠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태우는 사실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요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팩트를 날짜까지 다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모 씨가 우윤 군에게 역삼동 무슨 무슨 주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천만 원을 줬다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적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뇌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날짜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거 이런 거는 어디다 적어놓은 내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루 전날 불려 들어가서 너 내 앞에서 지금 다 지워 이런 거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1년에 지금 사태를 쭉 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볼 때 이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된 거구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텔레그램을 다 지우라고 이인궐 반장이 얘기한 거구나 이 부분을 지금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복구가 굉장히 어렵다 텔레그램 그리고 정상적으로 청와대는 아주 투명하게 감찰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왜 텔레그램을 썼느냐 굳이 카톡을 쓸 수도 있고 편한 문자도 쓸 수 있는데 그 일정 기간 소멸되고 자동 복구가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쓴 이유가 뭐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불렀으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김태우를 불렀는데 왜 굳이 하루 전날 자기네 청와대가 김태우를 감찰하는 하루 전날 반장이 그것도 반장이 불러서 내 눈앞에서 다 지우라고 강행을 시켰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의적인데요 그렇죠 증거를 지우려고 했고 인멸하려고 했고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 씨가 이런 얘기를 터뜨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청와대는 명분이 없고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류는 남아있지 않겠어요 증거자료는 있겠죠 김태우 수사관이 수사하면서 남겨던 문건은 다 있으니까 또 보고된 것도 지금 사진을 찍어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걸 보면 안에 들어가서 직접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자신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이건 사회 공익 차원에서 제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은 추가 문건을 또 폭로할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청와대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신 대표가 문제 제기하는 어떠한 증거가 문건으로 남아있는 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이 말이죠 세뇌권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이것도 저렇게 인정할 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건으로 증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동향 파악 주요 인사들 이런 것들은 문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제 훅색하죠 없죠 그럴만한 명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는 것이 자그마치 여러분들 104개의 문건인데 그중에서 달랑 청와대가 인정하게 3건이라는 거예요 104건인데 1004건 네 1004건 아이고 완전히 이거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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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커질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고 모두 다 깜빡하게 생겼다라는 게 아주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야말로 깜빡 가야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34년인가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한 100년 이상은 살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 적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병우 수석 그 주변을 다 적용한 그리고 과거 과거에 다 국정원장들 포함 그 당시 국정원 차장 뭐 이렇게 다 지금 댓글 조장 여론 공작 또 지금 민간인 사찰 이런 거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엄중한 잣대를 비교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방 가서 진혁을 살아도 그 진혁이 모자라요 자기네 아들 딸까지 합해야 어떻게 이렇게 100 몇 건이니까 한 건에 보통 2년으로 잡으면 200년에서 300년으로 다 들어가도 안 돼요 사형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다 뭐 이것은 정치 공세다 뭐 하는데 정치 공세가 됐든 공작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과거 정권에 적용한 그대로 더더 덜도 말고요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적용하면 일단 문재인은 말이죠 하야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죠